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를 통한 유입가능성 모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역학조사 결과 시설 내 확산 원인은 고층 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설비,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하여 생활하는 수용환경, 그리고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다음은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. 오늘부터 21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. 이 기간 동안 접견, 작업, 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. 직원들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활동 요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여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서울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또한 노역수용자,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, 모범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또는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.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